공평호 안녕하십니까 공평호 tv의 공평호입니다. 일자리면 일자리지 광주행 일자리는 어디에 있고 또 울사형 일자리는 어디에 있고 부상형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 질문을 자주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광주행 일자리와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미스러운 사건을 보면서 관이 직접 생산활동에 기여를 하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개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광주행 일자리입니다. 광주행 일자리는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정부가 발표한 문건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기반으로 한 노사 상생의 사회통합형 일자리 모델이다. 그러니까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그만큼 일자리 숫자를 늘리게 됩니다. 낮은 임금에 대한 소득부족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후생복지 비용으로 일부분을 충당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광주광역시가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내놓은 것은 2014년입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우열곡절을 겪은 끝에 2019년 1월 31일 날 완성자 합작법인 설립사업 추진에 정격 합의하게 되고 투자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사실 기업활동이라는 것은 시장논리 시장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정치원리나 정치논리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점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그것이 오래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반드시 생산활동에 정치논리가 개입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부작용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광주행 일자리가 출범할 당시부터 그런 우려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행 일자리 사건입니다. 8월 20일자 조선일보는 관청 그러니까 관이 개입해서 일자리 만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점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광주행 일자리와 관련돼서 밖으로 드러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반드시 광주행 뿐만 아니고 울산형이든 부산형이든 포항형이든 간에 관이 직접 생산활동에 개입해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건사한 명분을 갖고 출범한 대부분의 프로젝트에는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사례가 광주 사례가 들어갔을 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위탁 생산 공장을 세워서 현대자동차에 완성차를 납품하는 이른바 광주행 일자리 사업이 벌써부터 비리와 방만 운영으로 홍력을 겪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위탁 생산 법인의 최대 주주이자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인 그린카 진흥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정격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결과가 상당한 그런 불법과 비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현재 위탁 생산 법인은 광주글로벌모터스입니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대주주가 광주시고 그 다음 지분 19%를 현재자동차가 차지하고 있고 지분율 11%를 광주은행이 차지하고 있고 그들은 각각 임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광주시에 위탁을 받아서 지금 광주글로벌모터스라는 생산위탁업체를 대주주이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린카 진흥원입니다. 모두 6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되었고 관련자들은 총 50명의 직원들 가운데서 무려 10명입니다. 10명은 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고 2건은 환수 조치했고 14건은 개선을 요구한 그런 상황입니다. 적발 내용도 아주 천편일률적인 겁니다. 기관장애 불법 관용차 구매 그리고 직원 가족 회사와의 하도급 계약 체결 그리고 뚜렷한 기준 없는 자의적 직원 채용 등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린카 진흥원장의 경우에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광주시 규정상 관용차량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대형 세단의 k7을 3년간 리스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아마도 이 같은 준대형 그런 차는 현재 광주시의 산하단체에 적용되는 그런 기준을 가지면 소유할 수가 없는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차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원장은 사무실에 고가 카펫을 깐 것으로 또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한 지구는 자신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회사와 용역 계약을 맺은 것이 또 적발되었고 다른 업체를 배제하기 위해서 입찰 과정에서 먼저 과도하게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운 뒤에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도 이번에 감사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린카 진흥원은 수의 계약 과정에서 견적 금액이 타당하지 조사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그런 수의 계약 과정 자체에서도 그렇게 투명하지 못한 점들이 속속 발견됐다고 합니다. 채용 비리도 물론 발생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내부 직원만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합격자 24명 가운데 6명은 심사위원이 자위적으로 합격 처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광주 글로벌 모터에서도 불똥이 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CEO는 박광태 전 광주시장입니다. 관직에 오랫동안 활동해온 사람이 어떻게 생산 공장을 직접 운영하는 최고 경영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취임 초부터 많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실물 총괄하는 경영본부장은 광주시 공무원 출신인 전광주시 종합건설본부장이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출신들이 수뇌보를 차지하고 생산 공장을 운영하는 겁니다. 딱 그거는 보는 것만으로라도 정상적인 운영이 쉽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광주행 일자리 사업은 특정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관청이나 정부가 기업을 세워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그런 시도를 할 때 모두 다 눈여겨봐야 될 교훈을 듬뿍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란 것은 시행착오입니다. 광주행 일자리란 것은 일자리에 무슨 광주행이 있고 울산행이 있고 포항행이 있고 부산행이 있겠습니까 그 용어 자체가 이미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이라는 것이죠. 관청이 돈을 내서 투자를 해가지고 법인을 만들고 이 법인이 협력업체로서 활동한다. 이것은 처음부터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 높지 않는가 하니까 경영원리가 지배해야 되는 곳에 정치원리나 행정의 원리가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뽑는 과정에서든 아니면 모든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경영원리가 적용돼도 성공할까 말까 하는 곳에 정치원리나 행정원리가 적용되게 되면 그건 실패는 기정사실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광주시가 산하단체에서 찾아낸 불법 관용차 구매 직원 가족 회사의 불투명한 하도급 계약 체결 또한 뚜렷한 기준 없는 사람들의 직원 채용 등은 어느 곳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관이 개입해가지고 뭔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먹고 실천하는 순간 돈을 버는 프로들의 세계는 프로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형이니 부산형이니 해서 반관 반민단체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공무원 출신들을 잔뜩 뽑아서 경영을 맡겨놓으면 결국은 실패뿐만 아니고 재원의 낭비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예산과 세금을 낭비하는 데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두 군데가 아닐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정원리가 적용돼야 될 것은 행정원리를 정치원리가 적용돼야 됐든 정치원리를 경영원리가 적용돼야 됐든 경영원리를 시장원리가 적용돼야 됐든 시장원리를 이렇게 각자에 맞는 그런 원리와 원칙이 적용되면 훨씬 이 나라가 더 건강하고 역동적인 그런 나라로 탈바꿈할 것이다. 이 점을 우리가 이번 광주행 일자리의 사건으로부터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봅니다.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론 사실 그리고 진실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가 출범했습니다. 여러분 방문하셔서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 격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을 세계 널리 널리 알리기 위해서 영어 유튜브 채널인 gong 공tv가 출범했습니다. 구독도 해 주시고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8월 26일 날 문 대통령과 그들 다른 세상을 원한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김정희님이 짧은 의견을 남겼습니다. 시위를 통해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시위를 하지 말라고 하니 참 문 대통령은 불법을 조성하고 선동해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김정희 씨의 이야기에는 결국은 뿌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선전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나 또 단체들이 어디 한둘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법부 헌법재판소 국민 언론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가짜 정거물에 홀딱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은 거의 지금 상권분립이 와해될 정도로 굳건한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국민들이 그런 권력의 행사에 대해서 순응할 것인가 부당한 그런 권력에 대해서 저항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큰 걸림돌을 제거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과거에는 물질적인 풍요는 없었지만 사람들의 기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물질적인 풍요가 주어진 데 반해서 정의와 부정의 옳고 그름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은 오히려 국민들 사이에 상당히 흐릿해진 감이 멀지 않습니다. 그런 점이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이냐에 따라가지고 아마도 우리의 진로가 결정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정희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 댓글을 남기실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영어방송 gongtv나 온라인 신문인 공데일리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병호tv를 통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정보 안목과 시야를 확장하고 보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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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